특정 파일을 공유할 때 우리는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나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대용량의 파일을 첨부하고 보낼 때는 파일 Q라는 곳을 이용하는데요. 이곳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는 실시간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 용량에도 제한도 없고 강력한 암호화를 통해서 보안도 뛰어난 편이죠. 별도로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웹폴더 만들기를 눌러 파일을 등록한 다음 생성된 링크를 받을 사람한테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기능을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면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에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할 링크를 눌러 웹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크롬에 추가를 누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누르면 금방 설치가 끝나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별도로 옵션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이전에 파일 Q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파일 Q 서비스 소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파일을 전달할 수 있고 용량에 제약이 없습니다. 보안도 철저한 편이고요. 그리고 만료와 자동 삭제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48시간 기준으로 다운로드 링크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한 파일은 90시간이 지났을 때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유료 기능을 사용하면 만료된 파일도 별도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웹폴더 첨부라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파일 Q 사이트에서 이용하던 방법과 똑같이 이렇게 웹폴더 폴더가 열리면 금일 날짜로 이렇게 임의로 파일명이 생성이 되고 파일 선택을 누른 다음 공유할 프로그램이나 사진 이미지, 동영상, 여러가지 파일을 선택한 후에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링크를 클릭을 하면 파일 Q 웹폴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만료 시간과 함께 용량 그리고 파일명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완료됐다는 멘트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진행할 때는 폴더를 별도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폴더 선택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유튜브처럼 댓글만 입력이 가능한 곳에 이렇게 링크를 생성해두면 서로 확인하기 더 편하겠죠?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이 확장 프로그램은 꼭 설치하길 권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치해두면 언젠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